소년시대 서연입니다. 저희 소년시대 첫 번째 유닛 태연, 티파니, 서연의 트윙클 뮤직비디오 다 보셨죠?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사실 소년시대 뮤직비디오 하면 군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스토리 위주로 굉장히 재밌게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트윙클 트윙클